아마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우리 합격자분들 설문조사한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준비하실 때 궁금하신 거 많았잖아요 물론 통계한 자료를 우리가 웹상으로 발표를 하긴 할 건데 안 믿어요 웹으로 이렇게 올려도 조작한 거 아닐까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하니까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수강생 분들이 아니고 순수히 우리 유상통 합격자분들이 있잖아요 합격 안 왔는데 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없잖아요 그죠 다 합격자분들이니까 확인을 좀 몇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성별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거는 뭐 손 드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여성분들이 좀 압도적이긴 합니다 저희 유상통 합격자 중에 여성분들이 287명이고요 남성분들이 41분이 계십니다 41분이 남성분들이세요 연령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대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20대 20대 이제 젊은 공무원분들 자 두번째 이제 내리시고요 30대 손 들어봐 주세요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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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자 내리셔도 됩니다 이게 올해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 40대가 더 많습니다 40대 손 들어봐 주세요 40대 많지요 박수를 쳐드려야 될 분들이에요 50대가 꽤 계세요 50대 분들 아무도 안 드시나요 내리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50대에 들어섰지만 이거 정말 공부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우편상식 공부하다가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 어떻게 하셨을까 금융은 또 더 어렵다면서요 감히 저는 도전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자 직업이 쭉 발표를 해드릴게요 학생분들이 11분이 계셨고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직장 병행하신 분들이 43분이 계셨어요 직장 병행하신 분들 손 들어봐 주세요 괜찮아요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게 직장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피곤하신데 그죠 대단하시고요 역시 가장 많은 거는 주부들이십니다 주부들 121분이 주부분들이세요 주부분들 주부분들 손 들어주세요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준비하신 분들이 100여 분 계십니다 그리고 기타가 53분 정도 계시고요 준비기간이 운이 좋으신 건지 천재이신 건지 3개월 이하가 7분이 계세요 한번 안 드시려고 그럴 것 같은데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3개월 이하 합격하셨다는 분 3개월 학습 여기 체크하셨잖아요 7분 어? 다 어디 가셨지? 쑥스러워서 안 드시는 것 같아요 3개월 이하 공부하셨다는 분이 7분이 계세요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직렬을 공부하다 오셨거나 뭔가 있으시겠죠 그죠 3개월 이하인 분이 있었고요 4개월에서 6개월이 무려 49분이 계십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준비하셨다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준비했다는 분들 49분이네요 59명 그러니까 이게 손 안 들고 안 하면 이거 다 거짓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설문조사된 거 제가 이거 집계된 거 보고 있는 거거든요 7개월에서 1년이 67명이네요 7개월에서 1년 그 다음에 1년 이상 1년 6개월이 58명 1년 6개월 이상이 4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단기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어쨌든 장기 이제는 장기 합격자가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요 첫 번째 응시하셔서 합격하셨다는 분이 그러니까 초시로 처음 응시했는데 합격했다는 분이 69명입니다 손 들어봐 주세요 첫 시험 응시하고 합격하셨다는 분들 와 잘 들어가셨네요 두 번째 응시에 합격하셨다는 분이 109분이고요 세 번째에 합격하셨다는 분이 101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두 번째 세 번 두 번 세 번 응시하셔서 합격하셨다는 분들 네 번째가 31분 계세요 네 번 응시 박수는 나중에 치셔야 되는데 다섯 번 이상이 18분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두 번 도전하기도 힘든데 포기하지 않고 다섯 번 이상 이걸 응시하셔서 합격을 하셨다는 거는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꼭 하여튼 면접 잘 하셔서 물론 모든 분들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지만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 좀 꼭 좀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이번 최종 합격 꼭들 하시기 바랍니다 타직렬을 준비한 경험이 있으시냐 게리직 이전에 봤더니 좀 꽤 있으세요 근데 이게 타직렬 준비하셨고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여쭤봤단 말이에요 잘못 쓰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쭉 보니까 게리직 게리직 2018 게리직 9급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타직렬 준비했다는 분이 50명이 있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이번에 많지 원래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거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다 타직렬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잘못 입력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 대충 추려봤을 때는 한 서른 몇 분 정도가 타직렬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이 뭔가 잘못 입력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게리직 공무원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워라벨이 좋아서가 몇 분이죠 133분이 워라벨이 좋아서 선택하셨다고 했고요 영어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했다는 분이 103분이 계시네요 일단 그쪽이 많고요 근데 다음부터는 영어 이번에 혹시라도 최종 합격 못하시면 또 영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 시험 영어 7문제인데 크게 당락자고 할 것 같지 않아요 새로운 합격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데 영어에 집중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어찌됐건 부담은 늘어난 건 사실이니까요 합격을 하셨던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하셨다가 면탈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이전 시험에서 필기 합격을 하시고 아까께도 면탈하셔서 오신 분들이 63분이에요 63분이 게리직 필기 합격하신 적이 있으시다 나머지 분들은 한 번 합격하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63분은 한 번 합격을 하셨다가 면탈하셔서 다시 합격을 하신 경우라고 합니다 쑥스러워들 하실 것 같아서 손은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들 궁금하셨을 거고 책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부터 이 책은 계속 여러분들 주무실 때까지 머리 비구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두껍잖아요 작년에는 워낙 선발 인원이 많다 보니 합격자가 400분이 넘었잖아요 물론 400분이 다 보내주신 건 아니지만 시험 끝나고 메일로 다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 메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질문이 거의 90%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해야 될 건 그거예요 이 자료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유상통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상통 면접 컨텐츠에 대해서 다들 오고 싶어들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이 책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보통 문의 그런데 감사합니다.